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메릭 웨비나 두 번째 발표하는 건데 지난번에 발표했다가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날 수 있게 돼서 이번에도 좀 그런 좋은 인연 많이 만들어 갔다는 바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실에서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랑 해서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흘린 것 같은데 그동안에 저희 연구실에 좀 주제도 좀 잡혀가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연구 결과도 좀 같이 쉐어해 드리면서 뭐 같이 일하실 분들을 구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보시고 관심 있는 분야 있으시면은 나중에 뭐 인턴이라든지 대학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저랑 같이 일할 분들을 한번 모집해 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중점적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꿈을 꾸는 로봇은 약간 이런 형태의 범용성을 가진 그런 로봇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은 공장 안에서 어떤 로봇이 한 가지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로봇은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공간 안에 들어와서 빨래도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테이블도 세팅을 해주고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물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워싱 머신도 좀 돌릴 줄 알고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용성인 로봇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 연구실의 목표이자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로봇들이 왜 우리 삶에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지? 라고 제가 박사 때 이제 박사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교수가 되고 나서도 굉장히 이제 진지하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뭐 지금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 뭐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이나 또 보셨을 분들인 것 같은데 그런 로봇들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로봇들이 저희 삶에 들어와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 좀 고민을 해보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서 총 세 가지의 문제 정도로 저희가 좁혀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이 이런 범용성 로봇들이 아직까지 우리 삶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이유는 제 생각에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 기인합니다. 첫째는 이제 로봇 행동 공간이 굉장히 좀 리미트되었다 했던 거 그래서 행동 공간이 굉장히 좀 한정적이다라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NLP나 비전같이 빅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혹은 빅데이터가 로봇을 위해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봇을 위한 표상이나 그리고 이런 플라이닝 알고리즘 혹은 리즈닝 알고리즘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속도로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되고 있던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 이 첫 두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려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가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어떤, 이 발표의 어느 부분은 좀 테크니컬하기도 할 거고요. 어떤 부분은 뭐 이런 거 우리가 한다 정도의 그런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로봇의 행동 공간이 좀 국한되어 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지금 많은 형태의 이런 커머셜라이즈된 로봇들을 보면은 거의 다 이런 픽 앤 플레이스에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사이 로봇이죠. 그래서 뭐 지금은 뭐 현대 로봇이기도 한데 이 로봇 같은 경우도 굉장히 뛰어난 하드웨어를 갖고 있고 굉장히 뛰어난 컨트롤 알고리즘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이 로봇이 할 수 있는 거는 단순한 픽 앤 플레이스죠. 물건을 짚고 날라서 다른 곳에 놓고 그리고 뭐 이런 비단 이런 로봇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많은 상용화된 로봇들을 보면은 특히나 이제 이런 인더셜 로봇들을 보면은 그런 로봇들도 결국에는 자동차의 파츠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던가 등의 이런 픽 앤 플레이스에 좀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로봇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물론 커머셜 라이저던 로봇들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연구에 와서도 굉장히 이런 프리엔사 매니플레이션, 픽 앤 플레이스에 연구 또한 굉장히 많이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왔던 논문인데 뭐 Sixth of Grass Nut, 이것도 뭐 이 타이틀이 이제 보여주지 어떻게 하면 물체를 잘 잡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진 연구고요. 그리고 아마 이런 쪽에서 이런 로봇 픽 앤 플레이스 혹은 프리엔사 매니플레이션 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연구로는 이런 데스넷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데스넷 만드신 분이 이게 뭐 1.0부터 시작해서 박사 끝날 때는 이제 4.0까지 박사 1년차 1년차 쌓여갈 때마다 버전으로 해가면서 해왔던 그런 연구인데 이것도 또한 프리엔사 매니플레이션 즉 픽 앤 플레이스에 국한이 되어 있는 그런 연구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중국에서 나오기 시작한 이런 데이터셋에 대한 논문도 어떻게 보면 이미지넷이랑 좀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셋을 그레스팅을 위해서 픽 앤 플레이스를 위해서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뭐 그레스팅 1빌리언 뭐 이런 데이터셋도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몇 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아마존 피킹 챌런지에서도 이제 이런 로봇 픽 앤 플레이스를 이제 중점으로 한 그런 테스크들이 이제 아마존에서 만든 그런 경진대에서도 많이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머셜 로봇들이나 연구용 로봇들이나 전부 지금까지는 대다수의 로봇들이 이제 이런 프리앤사 매니플레이션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 잠시만요. 제가 채팅. 네. 아 그리고 혹시 뭐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뭐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뭐 방금 누가 손을 이렇게 들으셨던 것 같은데 손 드셔도 되고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픽 앤 플레이스에 국한이 돼 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모든 물체가 어 그래스퍼블 하지는 않다는 거죠. 모든 물체가 이제 픽 앤 플레이스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 물체 같은 경우를 이제 지금 이 카드 같은 카드를 이 꼴 로케이션 이게 꼴 로케이션인데 여기까지 이제 옮기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물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아가지고 이 그리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질질 끌어서 질질 끌어서 이제 물체를 이제 원하는 위치에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너무 얇은 경우고요. 또 이 물체 같은 경우는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손에 비해서 그리퍼의 크기에 비해서 물체가 크기 때문에 이걸 그냥 잡아가지고 여기다 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굴리거나 뭐 당기거나 밀거나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옮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벽에 의해서 이 물체를 잡을 수 있는 그라스 포즈가 오클루전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옆에서 이제 끌어올린다던가 이런 형태의 픽 앤 플레이스가 아닌 이제 넌 프리엔사 미니플레이션 즉 잡아서 물체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뭐 밀거나 당기거나 해가지고 이제 물체를 원하는 위치에 놓는 그런 동작을 할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좀 던졌던 질문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로봇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진 어떤 하드웨어가 정해진 그런 로봇을 가지고 넌 그레스프버라는 업젝트를 그냥 심플 그리퍼랑 RGB 카메라를 통해서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주된 리서치 퀘스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분야도 픽 앤 플레이스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이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보면은 거의 다 어떤 피지컬 모델링을 통해서 다이나믹스를 모델링을 하고 또 그 위에다 이제 플래닝 그러니까 뭐 트리렉트리 옵티마제이션이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경로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래닝 알고리즘을 얹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Contact Inverion Optimization for Hand Manipulation 이라고 해가지고 20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나온 논문인데 이것도 나왔을 때 꽤나 반향이 컸습니다. 이제 손 안에서 다양한 형체의 물체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이시는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CMU에서 카네기 밀런 대학에서 나온 그런 연구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랑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안에서 이런 나무 조각을 꺼내려고 하는데 픽이 안 되죠. 이제 사방이 이제 벽으로 가로막혀 있으니까 픽이 안 되니까 한쪽으로 붙여가지고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식의 동작이 필요하고 또 뭐 책을 책장에서 꺼내야 되는데 다른 책들 때문에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틸팅을 해야 된다는 물체를 틸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약이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비슷하게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그런 카드 도메인이랑 비슷하게 물체가 너무 얇다 보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고 이것 또한 이제 뭐 그레스팅이 오클로드 되다 보니까 물체를 이제 당겨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제 단순히 픽앤플레이스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제 넌프렌스의 마니플레이션을 통해서 마니플레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가 아마 저희 연구에 가장 큰 영감이 됐던 그런 연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케빈 린치라고 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TCC를 썼었어요. 꽤나 오래전에 TCC를 쓰셨는데 어떻게 하면 다이나믹하고 넌프렌스한 마니플레이션 타스크를 로봇이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분이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활발히 연구를 하셨는데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뭐 이 노란색 물체를 이 안에 넣고 싶다. 쓰레기통 안에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토플링을 해서 드롭 앤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던져가지고 리오리니테이션을 해서 던져서 뭐 이 쓰레기통 안에 넣는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마니플레이션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2D 도메인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제 full 3D 도메인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결과가 없기는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공통점이 전부 다 어떤 피직스에 대한 모델링과 그리고 그 위에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어떤 트리 서치 기법을 통해서 이제 경로를 계산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그런 피지컬 그런 피직스 모델들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뭐 물체의 메스나 센트럴 메스나 프릭션 코에피셋 등의 이런 물리적 개수들을 전부 다 좀 에스티메이션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게 뭐 어떤 컨트롤된 상황도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RGB 이미지로부터 이것들을 다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해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사실상 이 기법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피지컬 파라미터들을 RGB로 이제 추측을 해내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기계과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전산학과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이걸 하면서 저도 이제 컨택트를 모델링하고 그리고 그런 모델링된 컨택트를 어떻게 하면은 플래닝에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봤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리고 대학교 때 배웠던 피직스는 이제 콜럼스 프릭션 러에서 멈췄는데 이게 로봇 공학도들 그리고 물리학도들이 이제 이 모델링 컨택트를 모델링하려는 연구가 아직까지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콜럼스 프릭션 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파잉 어선션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컨택트를 모델링하는 것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어려운 문제고 이제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보여드린 그런 방법론들이 쓰는 그런 피지컬 모델들이 아직은 완벽에 가까운 그런 모델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저한테 이제 크게 와닿았던 것은 이런 플래닝 기법의 기법들이 모델링과 플래닝을 기반으로 하는 기법들이 너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바로 실생활에 써가지고 이제 물체가 주어지면은 로봇이 바로바로 이제 행동에 옮기기를 저는 기대를 했는데 이런 기법들은 뭐 몇십 초 어떤 또 좀 더 어려운 문제들에서는 몇 분까지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로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들을 바로 저희가 원하는 문제에 저희가 원하는 속도로 쓰려고 하니까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링 기반의 기법들은 이런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시도를 해보다가 이제 중단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기 시작한 게 이제 이런 딥 RL 알고리즘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딥 RL 알고리즘들 그러니까 심층 강화 학습 알고리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RGB 이미지 같이 이제 하이 디메이션한 센서리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죠. 그래서 딱히 뭐 RGB 이미지에서 뭐 피지컬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얘네들이 이제 모델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 이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로 하긴 하지만 어떤 뭐 물리학적 모델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컨택트를 모델링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식의 문제도 사실상 이 딥 RL 알고리즘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컸던 거는 이제 딥 RL 알고리즘들이 이런 저희가 하려는 컨택트가 많은 컨택트 리치 테스트에서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뭐 여러분들 요새 많이 보시는 뭐 그런 사족보행 모봇이라던가 또 이제 연구 쪽에서는 이제 인핸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손 위에서 물체의 위치를 바꾸는 그런 연구들이 전부 다 이런 딥 RL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전까지는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리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딥 RL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런 넌 프리엔사일 매니플레이션을 이제 구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좀 이것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런 빈츠 초콜릿 위에 이제 이런 종이를 달아서 이제 퍼셉션 문제를 좀 쉽게 했어요. 이런 종이를 달아가지고 이제 물건의 로케이션을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달아봤고요. 그리고 이 로봇의 목표는 이 흰색 물체를 이 까만색 위치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빨간색이 이 빨간색하고 매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보라색이 이 보라색하고 매치가 돼야 되고 그래서 단순히 트랜슬레이션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컨트롤된 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에브리데이 업젝트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로봇이 이것을 끌어가지고 여기가 꼴 로케이션인데 돌려가지고 이제 이것을 꼴에 놓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휴지도 로봇이 끌어서 돌려서 놓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와서 로봇을 괴롭히다고 해도 이제 로봇은 꿋꿋이 일을 하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너무 큰 물체를 다루는 건데 이것도 보시면은 이런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물체를 오리엔테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막 돌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다이퍼 그 기저귀죠. 기저귀도 넌위질한 업젝트지만 이렇게 원하는 물체까지 놓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한 사람이 와서 방해를 하더라도 로봇이 원하는 위치에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게 로봇이 이 물체를 이 위에 올려야 됩니다. 이 위에 올려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걸 잡을 수가 없죠. 손 때문에. 그래서 이게 로봇이 해야 되는 게 이 벽을 써서 이걸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것도 로봇이 전부 학습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이제 올리는데 사람이 방해를 하더라도 이제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기존에서는 하이브리 컨트롤 문제라고 해가지고 그 포스와 그리고 트랜슬 그 포스를 조정하되 어느 방향으로는 힘을 많이 주고 어느 방향으로 힘을 빼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물체를 끌어서 올리는 혹은 끌어서 당기는 이런 동작들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것이 사실상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으로 풀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DRL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제가 DRL 알고리즘이 기존에 있던 알고리즘들보다 컨택트도 모델링 안 해도 되고 RGB 이미지에서도 바로 학습을 할 수 있고 이런 장점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DRL을 저희가 풀려는 문제에 적용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챌린지를 저희가 풀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DRL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빌리언 단위의 몇 억 개 단위의 데이터를 이제 필요로 하는데 이 데이터를 어디서 걷어올 것인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챌린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익스플레이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RL에는 이런 강학습에는 이런 익스플레이션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인데 특히나 이런 Non-Principulation에서는 익스플레이션 문제가 특히나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런 사족보행 로봇이나 이것도 이제 인핸 매니플레이션이라는 문제인데 이런 로봇들의 이런 문제들에서 보시면 이 문제들이 쉽다는 게 아니고 이 문제들도 어려운 문제지만 어찌됐건 로봇하고 그리고 땅하고 혹은 로봇하고 물체하고 항상 컨택트가 유지가 됩니다. 항상 접촉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Non-Principulation 같은 거 아까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런 문제나 이런 문제나 보시면은 손하고 물체하고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손이 이 로봇이 물체를 어느 방향에서 접촉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쉬워지고 어려워지고가 판가름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이 손이 이 위로 가게 되면은 이 손이 이제 위로 가게 되면은 이 물체를 여기로 지금 놔야 되는데 컨택을 위에서 만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런 모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 위로에서는 이제 물체를 옆으로 굴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컨택을 만드는 동작을 하되 이제 컨택에 대한 굉장히 인테리지 않다는 초이스가 필요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쪽에서 컨택을 하게 되면 왼쪽에서 컨택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바로 풀리겠지만 위쪽에서 컨택을 하게 되면은 이 문제가 바로 풀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런 익스플로레이션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어려운 문제인데 특히나 이런 non-princi한 manipulation 그러니까 접촉을 로봇이 액티브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에서는 특히나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이제 좀 관찰을 한 것이 이제 manipulation들을 사람이 어떻게 하고 또 뭐 로봇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관찰을 해보다가 느낀 게 결국에는 모든 manipulation task가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pre-contact phase 그러니까 내가 물체를 컨택을 하기 전에 어느 부위에 내가 컨택을 만들지 접촉을 만들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컨택을 한 뒤에 즉 포스트 컨택 phase에 어떤 식으로 내가 동작을 내 팔을 움직여야 내가 이 물체를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이런 두 가지 단계로 이제 나눠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단순히 이제 manipulation task가 이렇게 나눠진다 라는 것 이외에 이제 이런 강화 학습을 알고리즘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pre-contact phase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위에서 컨택을 하면은 이 포스트 컨택 phase에 굉장히 고생을 하겠죠. 뭐 이런 이런 동작을 해봤다 저런 동작을 해봤다 하다가도 이제 물체가 안 움직이니까 이제 결국에 손을 떼가지고 옆에서 떼가지고 이제 물체를 옮겨야 된다는 이런 것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을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pre-contact phase에 아 물체를 옆에서 컨택을 하면 돼 라는 것을 학습을 하면은 그 후의 문제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저희 논문에 쓰기는 이제 pre-contact phase가 얼마나 포스트 컨택 phase에 익스플레이션이 어려운가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라는 것을 저희가 적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observation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modularized 그런 policy를 쓰는 방식을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pre-contact phase에는 이제 pre-contact policy를 쓰고요. 그래서 이거를 pypre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post-contact phase policy에는 이제 pypost라고 저희가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pre-contact phase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로봇이 물체와 접촉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pypost post-contact phase에서는 이 policy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 팔과 손을 움직여야 원하는 곳까지 이제 물체로 옮길 수 있을까를 결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그런 policy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보면은 이제 뭐 RGB랑 이제 이 goal key points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이후에 설명을 드려 보일 텐데 이런 것 이 두 개를 인풋으로 받아서 pypre가 어떻게 로봇이 컨택을 만들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컨택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런 로봇의 proprioception 데이터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봇이 했던 액션들 그리고 goal key points 까지 더해서 이제 pypost가 그 후에 어떻게 로봇이 동작을 하면 될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액션을 아웃풋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pypre가 처음 이니셜 컨택트를 결정을 하고 pypost가 그 후를 책임지는 이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른 key differences 중 하나가 일단 이 pypre의 액션 스페이스는 이 물체 위에 있는 이 물체의 서페스에 있는 이런 포인트들의 하나하나가 액션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 물체 위에 어느 포인트에 내가 손을 갖다 댈 것인가 이거 자체가 액션 스페이스가 되고요. 이 pypost 같은 경우는 액션 스페이스가 그 로봇의 손을 손의 위치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션 스페이스가 아예 따로 액션 스페이스를 따로 둬서 각각 책임지는 부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론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펄리시들이 각각 하나하나 트레이닝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둘 다 엔드 투 엔드로 트레이닝이 됩니다. 그래서 pypre를 먼저 execution을 하고 그 후에 pypost를 execution을 한 다음에 그 후에 리워드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리워드들을 받아서 그 리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pypre랑 pypost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그리덴스 탭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형태의 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이런 exploration 문제 특히나 이런 non-prehensible manipulation에서 계속 컨택트가 만들어지고 떨어진다 라는 것에서 오는 exploration 문제가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디바르 알고리즘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라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 저희의 전략은 그러면 데이터를 많이 때려박자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때려박으려면 순식간에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GPU 기반의 시뮬레이터를 썼고요. 그래서 NVIDIA ISACGIM이라고 하는 이런 GPU 기반의 시뮬레이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쓰면 진짜 막 한두 시간 안에 몇 천 몇만 개의 데이터가 쌓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환경을 수십 수만 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시간 안에 빠른 데이터를 축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SACGIM을 쓰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는 됐는데 시뮬레이터를 쓰게 되면 잘 알려진 이런 시뮬레이션과 리얼리티의 갭이 있다. 이걸 심트 리얼 갭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갭이 생긴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트 리얼 갭을 심도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총 두 가지 타입의 심트 리얼 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센서리 데이터 즉 RGB 이미지가 생김새가 다르다 시뮬레이터 아니라 리얼 월드랑 다르다 라는 것이 하나의 심도 리얼 갭의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 모델링이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로봇의 모델과 실제 로봇 모델과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서 거기서 오는 이런 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저희가 다뤄봤고요. 사실상 첫 번째 문제는 굉장히 비교적 쉽게 해결이 됐었는데 두 번째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존하는 하드웨어들의 한계상 이런 두 번째 문제가 꽤나 크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시뮬레이션이랑 리얼리티랑 RGB 이미지의 생김새가 다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둘 다 똑같은 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까 잡을 수 없는 그런 큰 물체가 있고 이걸 이런 꼴 위치에 넣는 것이 목표죠. 그런데 보시면 딱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 사진이랑 이 사진이랑 둘 다 로봇이 받는 건데 둘 다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확연히 다른데 어떻게 하면 폴리시가 학습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시도했던 것은 그냥 엔드 투 엔드 폴리시를 학습을 했었어요. 시뮬레이터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미지로 받아서 바로 로봇의 액션으로 뱉는 그런 것을 학습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하니까 실제 월드에 트랜스퍼를 하려고 얹어보니까 잘 안되는데 이게 안되는 게 폴리시에서 문제인지 아니면 앞의 단에 이런 RGB 이미지를 프로세스하는 그런 퍼셉션 파트의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엔드 투 엔드의 문제점 중 하나가 이런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른다. 퍼셉션 쪽에서 일어나는지 액팅 쪽에서 일어나는지 모른다라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게 결국에는 그냥 키포인트를 정의를 하고 그게 이제 이런 물체 위에 있는 이런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포인트를 디텍트를 하는 그런 키포인트 디텍터를 이제 학습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학습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키포인트가 디텍트가 안되면 아 이게 키포인트 디텍터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실제 월드에서 안되는 거야 라는 것을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디버깅이 쉬워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키포인트 디텍터를 시뮬레이터 안에서 학습을 시켰고요. 물론 이제 키포인트 디텍터를 시뮬레이션 안에서만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텍스처랑 컬러가 다르다는 그런 단점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는 심트 리얼 갭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메인 랜데마이디션 이라는 테크닉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연구랑은 좀 다른 논문에서 갖고 온 피겨인데 전략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물체를 손 안에서 돌리는 게 목표인데 사실상 백그라운드나 색깔이나 이 사진의 밝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착안을 해갖고 키포인트 디텍션을 하는데 전부 다 시뮬레이션 안에서 트레이닝을 하되 이런 식으로 좀 필요 없는 베리어블들은 랜데마이저를 시켜가지고 학습을 시키니까 시뮬레이션 안에서만 키포인트 디텍터를 트레이닝을 해도 실제 월드에서 잘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셉션 안에 심투 리얼 갭은 도메인 랜데마이디션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모델링에서 오는 에러에서 오는 그런 심투 리얼 갭 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파악하기도 어려웠고 이 문제가 있는지도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도를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아 이게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로봇의 액션 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파이 포스트의 액션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이제 엔드 이펙트의 다음 포즈가 이제 SE3 스페이스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컨트롤러 즉 포즈션 컨트롤러를 쓰는데 그 컨트롤러의 개인 발유 값들을 이제 저희가 아웃풋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variable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ariable impedance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행동 공간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 가지 정해야 되는 게 이런 파이 포스트는 그러면 개인이랑 그런 next 엔드 이펙트 포즈를 이런 액션 공간에 담는데 그러면 그 다음 엔드 이펙트 포즈까지 가기 위한 컨트롤러를 또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컨트롤러는 이 파이 포스트가 10hz로 돌아간다면 100hz로 돌아가고 실제 환경에서 500hz로 돌아가는 이런 컨트롤러인데 이런 컨트롤러를 뭘 쓰면 좋을까 라는 것이 한 가지 공학적인 질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제 operation space control 이라고 하는 연구가 이런 operation space control 즉 손을 어떻게 손의 위치에 대해서 컨트롤을 제어를 하는 게 이런 contact reach manipulation task에서 굉장히 잘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쓰면 되겠다 라고 해서 이 논문에 있는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써봤었습니다. 그래서 Cartesian Space Control 를 통해서 저희가 로봇을 제어를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안되가지고 이게 저희가 경험한 게 뭐냐면 OSC를 쓰지 마라 라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배운 레슨이 있다면 결국엔 이 논문에 있는 실험들이 다 시뮬레이션 안에서 돌아간 실험들이었거든요. 시뮬레이션 안에서 굉장히 잘 되는데 이런 Operation Space Control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제 로봇하고 시뮬레이션의 로봇하고 조인트의 모델에 차이가 있으면 잘 제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손을 원하는 위치에 놓도록 토크값을 줘야 되는데 그 토크값이 같은 토크값을 주더라도 조인트의 포지션이 달라지다 보니까 원하는 위치에 손을 결국에는 못 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Seam to Real Gap이 굉장히 커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딱히 OSC가 나쁘고 이 논문이 잘못되서라기보다는요. 사실상 지금 현재 쓰이는 이런 저희가 쓴 로봇이기도 한데 이런 콜라보레이터 로봇이라고도 하죠. 코봇이라고도 하고 이런 협동성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관절에 있는 뭐 프릭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모델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어려운 이유가 얘네가 이제 각 관절마다 기어들이 들어가 있고 그 기어 레이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래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프릭션 또한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모델링해서 시뮬레이터 안에 넣게 되면은 너무 많은 엔지니어링 에포트가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에포트뿐만 아니고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고 저희가 사실 이런 알고리즈믹적인 RL 알고리즘은 어떤 걸 쓰고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어떻게 하고 파이프리랑 파이퍼스트로 나누고 뭐 이런 거는 저희가 한 6개월 안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컨트롤러에서 좀 삽질을 하면서 한 3, 4개월은 또 버렸던 것 같습니다. 3, 4개월 버렸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런 만약에 이런 협동성 로봇을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포지션 컨트롤을 사용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기어비가 큰 로봇을 가지고 토크 컨트롤을 다이렉트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상 심투리얼 갭을 메꾸기가 용이치가 않다 굉장히 어렵다 라는 것을 저희가 배울 수가 있었고 저희도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포지션 컨트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엔디펙트 포즈를 폴리시가 아웃풋을 하면은 그 현재 있는 로봇의 IK를 현재 있는 로봇 조인트에서 그 다음 엔디펙트 포즈로 가는 곳에 IK를 풀어서 두 개의 조인트 포지션들을 가지고 이제 포지션 컨트롤을 해서 이제 조인트 단을 움직이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위에다가도 이제 뭐 이런 시스템 아이디를 통해서 그 이외에 것들을 좀 더 튜닝을 해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런 심트 리얼 갭이 굉장히 작아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비디오를 제가 이제 방금 알려드렸던 그런 기법들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이제 파이프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리가 아 이 지점에 컨택트를 만들어 라고 해서 이제 그 지점에 손이 가도록 파이프리가 이제 엑지큐션을 했고요. 그 후에는 이제 파이포스트가 이제 엑지큐션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포스트가 엑지큐션을 하면서 조인트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이제 와서 사람이 괴롭히죠. 로봇을 괴롭혀도 이제 로봇이 이제 잘 원하는 위치까지 물체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이 상당히 느리죠. 느린데 어 이게 다 아 로봇의 하드웨어가 아직까지 저희가 원하는 만큼 그런 피델리티가 안 나와서 어 포지션 컨트롤을 쓰다 보니까 이제 느리다는 것을 이제 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올리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컨택트를 잘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프리 컨택트를 만드는데 옆에 만들지 않으면은 옆으로 접촉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 문제는 풀기가 불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어 사람이 와서 이제 로봇을 이제 괴롭히더라도 로봇이 여기서 접촉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라고 고민을 해서 어 자기 팔을 돌려가지고 벽을 끈 다음에 로봇을 물체를 세우고 질직 끌어서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까지는 전부 다 파이프리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요. 파이프리가 아 여기다가 지금 컨택트를 만들면 돼 어 라고 해서 이제 거기 만들기 시작하면은 그 후에는 파이포스트가 아 이렇게 팔을 움직여 라고 해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까지 목표를 원하는 위치까지 물체를 놓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어 이거는 이제 벽이 완전히 붙어있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 아 죄송합니다. 다음 비디오 어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이 이쪽에 어 좀 이쪽 단에서 컨택트를 만드는 게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프리가 지금 이쪽에 컨택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손을 먼저 옮긴 뒤에 이제 어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로 이제 처음에 물체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파이포스트가 이제 물체를 굴려가지고 리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 장애물도 어 넘기는 그런 동작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리려고 하는데 로봇이 지금 힘 제어를 하면 정말 좋은데 힘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힘겹게 막 끌어올리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저희가 이제 후속적으로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하면서 뭐 뿌듯하기도 했지만 어 좀 불만을 많이 가졌던 게 이제 로봇이 굉장히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부 다 하드웨이에서 오는 그런 한계점 때문에 그런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이런 로봇들이 다 블랙박스다 보니까 이런 속도나 뭐 토크 리밋들이 다 걸려있어서 그것들을 뭐 저희가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포지션 컨트롤로 하다 보니까 이런 속도가 굉장히 일정해야 된다 이런 단점도 있었고 굉장히 큰 힘을 가진 로봇인데 막 그 작은 뭐 그 박스를 굴리지 못해가지고 막 힘겹게 막 어 손을 덜덜 떨어가면서 돌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퍼를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이게 뭐 값싸고 좋죠. 그리퍼도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벨사탈하진 않다 다용도로 쓸 수 있지는 않다 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는 게 하드웨어를 직접 만들자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손이 됐던 팔이 됐던 뭐든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전부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행동관을 로봇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의 레파토리를 어떻게 좀 늘릴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한 연구를 좀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어떻게 하면 이런 로봇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비교적 시간 관계에서 좀 짧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좀 보여드리면 지금 막 가장 핫한 분야죠. 이제 NLP 채찍, 빅트 이런 것 때문에 가장 핫한 분야 NLP 같은 경우는 비전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빅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키피디아라던가 구글에 이런 검색어 하나만 넣어도 사진들이 그냥 수천정 수만자 이렇게 뜨죠. 근데 사실상 로봇도 이제 러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야인데 이러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나 그런 방법론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식은 아까도 보셔서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의 연구 방향 중 하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학계에 분분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실제 환경에서만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 바이어스가 없고 워싱트 리얼 갭이라는 문제도 해결하지 않아도 되고 한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RL 알고리즘이나 미완성된 로봇을 실제 로봇에 실제 환경에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고비용의 그런 방법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그런 실제 환경에서만 학습을 하는 것보다 이런 굉장히 이피션트한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그런 시뮬레이터 안에서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로봇이 트레이닝이 된 뒤에 그 후에 실제 환경에서 좀 학습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두 번째 리서치 꼴 중 하나가 좀 이피션트한 굉장히 효율적인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물론 아직 저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현존하는 시뮬레이터들이 몇 개 있죠. 그래서 유니티에서 자기들이 잘하는 이런 게임 엔진을 갖고 로봇 엑스 시뮬레이터를 만든다던가 그리고 여기 써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구글에서도 이런 파이블렛 시뮬레이터들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다 CPU 기반의 시뮬레이터들이고요. CPU 기반의 시뮬레이터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멀티트레이딩을 써도 되긴 하지만 GPU 기반의 시뮬레이터를 쓰는 것보다는 데이터 양의 사이즈가 데이터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GPU 베이스 시뮬레이터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물론 현조라는 게 있죠. 이런 NVIDIA 샘이라고 하는 이런 시뮬레이터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전부 문제에서 보시면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물체들이 전부 다 컴백스하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이런 GPU 베이스 시뮬레이터가 굉장히 느리다는 것에 기인을 하는데 이 플러스에 보시면 어느 정도 제가 하려는 말이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U 베이스 기반의 시뮬레이터들은 굉장히 많은 양의 환경을 한 번에 시뮬레이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에 특화가 돼 있는데 이렇게 X축은 지금 환경의 개수고요. 그리고 Y축은 한 번의 스텝을 시뮬레이터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ISAC 짐 같은 경우에는 0에서 2000개의 환경까지 늘어갈 동안 굉장히 컴백스한 업젝트들 심플한 업젝트들 컴백스한 업젝트들을 시뮬레이터 할 때 특히나 이런 구우를 시뮬레이터 할 때는 그다지 속도의 변화가 환경이 늘어가더라도 그다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들 넌컴백스한 물체들을 시뮬레이터 하기 시작하면 이런 환경의 개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이런 시뮬레이터의 스피드가 굉장히 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넌컴백스한 물체들을 시뮬레이터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런지 좀 들여다봤더니 컨택트 디텍션이 굉장히 좀 느리더라고요. 특히나 넌컴백스한 물체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컨택트 디텍션 알고리즘들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려본 GJK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쓰는데 그 GJK를 쓰기 위해서는 넌컴백스한 물체들을 전부 다 컴백스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넌컴백스한 물체들을 컴백스 엘리먼트들의 엘리먼트들로 디컴포지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체 하나당 굉장히 많은 양의 컴백스 디컴포지션이 나오게 되고 그것들을 전부 다 트래벌스를 하면서 컨택트 체킹을 GJK를 써서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느리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게 굉장히 간단한데 그냥 컨택트 디텍터 GJK랑 컴백스 디컴포지션을 하는 것을 그냥 뉴럴 네터커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은 저희 시뮬레이터는 물체의 메쉬랑 메쉬랑 그리고 포스들이 주어지면 그것들이 뉴럴 네트워크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가 하는 게 이 둘 사이에 이 포즈에 컨택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거의 지금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컴백스 디컴포지션 한 시뮬레이터고요. 그리고 아까 비슷하게 Y축은 시뮬레이션 타임이고 그리고 X축은 환경의 개수인데 저희 알고리즘은 초록색입니다. 저희 알고리즘은 환경의 개수가 3만 개까지 늘어나더라도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이런 컴백스 디컴포지션을 쓴 아이작 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10배가량 저희 알고리즘보다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뮬레이터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저희 내부적으로 구현한 시뮬레이터인데 보시다시피 여기 다 물체들이 논컴백스한 물체들이죠. 그리고 GPU 시뮬레이터보다 보니까 한 번에 여러가지 환경을 시뮬레이터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로버스트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3만 개의 되는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물체가 저 보호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컨택트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논컴백스한 물체들이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시뮬레이션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가지 챌린지들 특히나 첫 번째 두 개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 방안을 내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산재했습니다. 특히나 이 두 가지 주제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드웨어를 만들지 다이나믹 매니플레이션을 어떻게 할지 홀다리 매니플레이션을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만드는 데서도 어떻게 하면 작은 양의 실제 데이터와 그리고 큰 양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어떻게 적절히 섞으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아까 보여드린 GP-based 시뮬레이터를 더 빠르고 로버트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런 효상학습이나 프리트레이닝이나 혹은 리즈닝 알고리즘 플라이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로봇을 위한 파운데이션을 학습을 할 수 있을지 또 할 것 플라이닝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러닝하고 서치는 어떻게 섞으면 좋을지 그리고 요새 가장 핫한 LLM 등을 써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내추럴 랭귀지 커맨드로부터 로봇을 조종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계신 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런 제너럴한 펄퍼스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저희가 인턴십을 상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URL로 접속을 하시던 이런 QR코드로 접속을 하시건 하시면 바로 저희 인턴십 지원서가 서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50분 정도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방문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오늘 법령성 로봇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Q&A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Q&A를 통해서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 열어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수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순차적으로 교수님께서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환님께서 질문하신 게 매니플레이터로 물체를 목표 위치로 까지 보내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학습할 때 각 상황마다 맞는 폴리시를 따로 학습하나요? 아니면 하나의 모델이 모든 물체에 대해서 대응이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은 이 연구가 시작 단계라서 일단 각 환경 각 물체마다 다른 폴리시를 학습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폴리시로 모든 물체를 학습을 마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폴리시를 학습을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모델 베이스 어프로치에서 컨택트 모델을 심플리파이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RL에서도 시뮬레이션에서 심플리파이 된 컨택트 모델이 적용하고 글을 기반으로 학습이 진행을 알고 싶습니다. 결국 해당 분야에서도 RL도 심트 리얼 갭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맞습니다. 그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에서도 컨택을 심플리파이 하고 시뮬레이션도 컨택을 심플리파이 하죠. 그래서 RL이 그거를 통해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심트 리얼 갭이 생기는 건 맞는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메인 랜덤마이션을 해서 학습을 하면은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 그런 심트 리얼 갭은 어느 정도 메꿀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기법들을 사용을 하면은 근데 컨택트 모델을 사용해서 트랙토를 만들게 되면은 사실상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연구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거를 뭐 다양한 양의 피지컬 파라미터 혹은 메스도 다룰 수 있는 그런 트랙토를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게 RL을 사용하는 것보다 제너라이제이션 케이파빌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RL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심트리얼 갭이 생기는 단점이 있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런 모델링 베이스 플래닝 기법보다는 좀 더 쉽다.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톨크 액션으로 폴리시를 학습할 때 톨크 피드백을 이용한 접근을 해보셨는지 해보셨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희가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톨크 액션을 폴리시를 학습을 할 때 톨크 센서도 써보려고 하고 다 해봤는데 문제는 톨크 센서가 시뮬레이터랑 리얼버드랑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갭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가 센서 자체가 애큐엣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컨택트 일어나면 팍 튀기도 하고 컨택트 일어나면 이 톨크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올 때도 있고 뭐 이런 센서가 아직까지 하드웨어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는 그런 센서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그런 단점도 있었고 그게 또 시뮬레이션 안에서 다시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톨크 센서를 사용하지 못한 것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택트 디텍션을 학습하여 시뮬레이터에 적용했을 때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습된 컨택트 키네매렉스에서 다이나믹스를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놀랍게도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비교를 한 게 GJK 아날리티컬 알고리즘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학습을 시킨 방법이 좀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기가 용이치는 않긴 한데 시킨 방법이 다양한 물체에 대해서 굉장히 제너럴이셜이 잘 되도록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하니까 GJK에 비해서 전혀 accuracy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물론 같은 속도 대비해서 주어진 시간이 같을 때는 accuracy가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지금 키네메릭한 모델링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이게 GPU 기반의 시뮬레이터다 보니까 Recursive Newton Euler 알고리즘 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GPU에 다 올리는 그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거는 키네메릭 체인이 아니고 물체와 물체 간의 컨택트들 정도만 다른 그런 시뮬레이션 이었다면 지금은 실제 로봇에 적용하기 위해서 매니플레이션 체인까지 가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안겸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김안겸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OSC로 컨트롤했을 때 로봇 모델이 달라서 같은 토크를 주더라도 원하는 포지션에 위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훨씬 빠른 로울레벨 제어주기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로울레벨 제어기가 빠름에도 OSC를 제어했을 때 원하는 위치하지 않는다. 이게 컨트롤의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같은 토크를 리스트 해줬습니다. 여기가 조인트 7인데 리스트 조인트가 조인트 7인데 이거를 우측으로 파지리프 토크를 줬더니 잘 돌아가는데 같은 양의 토크를 네그리븐 디렉션으로 주면 이 정도밖에 안 돌아가고 이런 저희가 시뮬레이션 안에서 모델링 불가능한 그런 로봇 자체의 그런 프릭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트리킷한 프릭션들을 모델을 하지 못해서 이런 토크 베이스 컨트롤을 못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어 주기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로봇의 프릭션 때문에 모델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저희가 제어를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판다와 인디 로봇으로 폴스토크를 유지하며 평면 혹은 공면을 닫는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과제를 진행하면서 저는 OSG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공면을 닫는 작업의 경우 정책으로 포지션을 제어할 경우 IK를 계산을 못하거나 해가 많은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혹은 혹시 IK를 사용했을 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IK를 계산 못하거나 해가 많은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IK가 없는 경우는 계산을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IK가 없으면 손이 안 움직이잖아요. 손이 안 움직이니까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또 그에 따라서 리버드 함수를 통해서 피널레이션을 받으니까 강화학습이 자동적으로 내가 IK가 있는 솔루션만 내가 엔디펙터 포즈를 다음 포즈를 줘야 되겠다 라는 것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학습을 하기 때문에 IK를 계산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강화학습을 통해서 필터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영님 최종영님께서 시뮬레이션에서 학습이 학습되는 환경이 지금 보이는 부엌 같은 곳에서 옮겨가게 돼도 폴리시들이 그대로 반영되는지 아니면 시뮬레이션 기반의 정책 재학습이 필요한가요? 정말 저도 고민 많이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이 환경에 있거나 저를 부엌에 놓거나 남의 집에 놓거나 이 물체를 매니플레이션 해야 된다고 하면 자유자재로 매니플레이션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상 로봇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알고리즘뿐만 아니고 비단 모든 로봇들이 주변의 퍼셉션이 달라지면 RGB 센서의 값들이 달라지면 제널라지션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리트레이닝이 필요한데 제가 올 때는 그런 것들을 프리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저희가 보완을 해낼 수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판다 로봇으로 실제 시스템을 구현하실 때 주어진 컨트롤 플랫폼을 사용하는지 로스 같은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여 로봇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는 저희가 로봇 어떻게 했더라 로스를 쓰고요. 피노키오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컨트롤 시스템으로 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로스 안에 있던 판다 제어기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결국에는 피노키오라고 하는 페이스북인가 어디서 개발한 컨트롤 플랫폼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네.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오늘 한 시간 정도 교수님께서 열광해 주시고 또 참석자분들의 질문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 한 시간이 굉장히 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교수님께서 오늘 웨비나 마무리해 주시고 여기서 종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 로봇 지능의 문제 혹은 지능을 위한 하드웨어 제작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저랑 같이 고민을 하시고 그런 쪽에 열정이 많으시고 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 연구실의 인터넷에 한번 지원을 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여기서 오늘 스페셜 에디기비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